여행정 이 floor 놀보가 이만하고 보더니 야 이놈 흥보야 니 귀지 못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새 장가 보내주마 내가 새 장갑 보내주마. 아 그란디. 저 음목에 있는 빨건 저것은 무엇이냐? 저 음목에 있는 빨건 저것은 무엇이냐? 저 음목에 있는 빨건 저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못 들었냐? 그 속에 못 들었냐? 은근 부하가 가득 들었음쥬. 그걸 날 도라. 도라. 이렇게 거짓말 안 돼. 장난스러워지마. 그걸 날 도라. 그란 애도 형님 드리려고 목지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 한식께 보내드릴 테니 내일 아침 한식께 보내드릴 테니 그냥 건너 가시지요. 그냥 건너 가시지요. 에이 씨식지 않은 놈. 에이 씨식지 않은 놈. 씨식지 않은 놈. 그게 아니여. 에이 씨식지 않은 놈. 에이 씨식지 않은 놈. 밤새 금은 부하 다 내버리고 빙게만 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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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버리고 아니야. 밤새 금은 부하 다 내버리고 빙게만 보내려고? 밤새 금은 부하 다 내버리고 빙게만 보내려고? 핑계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여. 이 놀보 입장에서는 따지잖아. 왜 네 밤대로 하냐고. 놀보가 이만하고 보더니 야 이놈 흥보야 니 기짓 못쓰겄다. 당장 썩 버려라. 당장 썩 버려라. 내가 세 장가 보내주마. 아 그란디. 저 음목에 있는 뻘건 저것은 무엇이냐.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냐.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지요. 은근 보아가 가득 들었습지요. 그걸 날 도라. 그걸 날 도라. 그라네도 형님 드리려고 목지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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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마인 시켜 보내드릴 테니 내일 아침 마인 시켜 보내드릴 테니 그냥 건너가시지요. 그냥 건너가시지요. 에이 시식 자는 놈. 밤새 금은 보아 다 내버리고 빙계만 보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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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매산은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매산은 부려 튼튼이라 하였으니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내가 그냥 짊어지고 갈란다.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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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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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어알다 호란다 호초장 하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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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굳굳굳 다 그 음이야 그치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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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얻었다 얻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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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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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음이 안되네 얻었다 아닌데 얻었다 그음이야 얻었다 그 그치 잊어먹지마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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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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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퇴장 아니다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거꾸로 붙이면서도 거꾸로 붙이면서도 거꾸로 내려오는 음을 왜 못해요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구름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poetry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이 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갑갑하여 가서 내가 못살겄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저거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좌이 부동이 웬일인거냐 좌이 부동이 웬일인거냐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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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쓸 사람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몹쓸 사람 몹쓸 사람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그렇지 돌보만 우라 나온다 돌보만 우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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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해왔어. 아주 잘해왔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가는데 만약에 화초장만 딱 떼었을 때는 그거만 붙이면 돼. 다 이렇게 이어서 할 때는 전 아니리를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저는 문맥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다느니.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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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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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좋아! 하나 둘 셋! 노랑을 건너뛰다. 아, 자, 내가 잊었다! 화초장! 초장! 초장! 아니다! 황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고초장! 텐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거치면서도 모르겄다. 가구ACK장! 장화초장! 조장! 하! 초장! 아, 이거 이것이 무엇이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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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 내가 못살봅다! 아이고, 이건 무엇이냐! 좋은 집으로 들어가며 여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어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옳지 나이 부더니 웬일인 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봄 마누라 나온다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오다 여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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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라